공주뉴스 이제 땅 후손들이 몰려싸는 곳 중교의 고장이여 교육계여라 본심인이 하나 되어 땅을 흘리며 가고 겨레의 얼꽃 피우니 우리 공주니 찬란한 백제 번영의 도시 공주! 백제는 기원전 18년에 온조왕이 세운 나라로 한성도읍기를 시작으로 웅진도읍기와 사비도읍기를 거치며 약 700년 동안 세련되고 우아한 문화를 발달시켰습니다 그러한 백제에 대해 진지성과 백제국의 개방성 그리고 백제문화의 창조성을 체험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역사문화축제 백제문화재! 백제문화재는 700년 역사의 백제를 재조명하고 특히 웅진시대와 사비시대의 특성에 맞는 창의적 프로그램을 선보임으로써 전 세계인에게 백제문화를 알리는 역사문화축제입니다 올해로 66회를 맞이하는 백제문화재는 2015년 7월 세계유산에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기반으로 백제의 전통 속에 근거하여 백제의 수도였던 충청남도 공주시와 부여군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고 머무르고 싶고 살고 싶은 공주시에서 1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백제문화재의 옛스러운 목과 흥겨움에 흠뻑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